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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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, 오 캣수 왁자자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인, 캣쳐만 안녕하세요 캣프라입니다 청년의 날, 청년의 날의 주인공인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시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곡 업으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캣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둘 셋 캣처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캣프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